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뜬금포로 여러분들한테 좀 실생활, 안티프레질을 또 가볍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게 그 어떤 걸그룹 그 노래 제목이 안티프레질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서 안티프레질 제일 많이 말했었는데 이제 그 걸그룹 다음으로 안티프레질을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와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안티프레질 개념이 사실 들어보면 간단한데 이게 막상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고대표님이랑 뭔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뿌리에는 이 안티프레질 철학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는 복잡계에서 비즈니스를 하죠 그 복잡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안티프레질 밖에 없어요 안티프레질 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좀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프레질하게 살고 있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 스승님이죠? 고작가님을 만나면서 이 안티프레질을 좀 제대로 알게 됐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8년째 여전히 토론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프레질한가 안티프레질한가를 따지면서 항상 저희 비즈니스에서 우리 삶에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프레질했다 이번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최근 하는 결정 중에서 프레질 스펙트럼에 가장 가깝다 리스크를 많이 택킹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엘리베이터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와 안티프레질이 너무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질은 뭐예요? 충격에 취약한이에요 충격에 취약한 그냥 약한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게 잘게 뽀개지는 거예요 프레질은 그래서 충격에 취약한입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질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튼튼한이 아니에요 충격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그래서 이런 단어는 없었는데 이건 낯심탈렙이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좋은 안티프레질이 뭐가 있을까요? 성냥 하나는 바람이 훅 불어요 어때요? 꺼지죠? 여러분이 모닥불을 폈어요 바람이 훅 불어요 그러면 모닥불이 확 타오르죠 똑같은 불인데 속성이 어때요? 성냥은 바람에 프레질해요 그 다음에 모닥불은 바람에 안티프레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책에도 써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일상에서 안티프레질 프레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게 다 이게 원서로는 이거 사실 안티프레질 책 읽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셀캐스틱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현학적이어서 원서로는 거의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안티프레질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 정도고 번역본을 봐야 되는데 저는 번역본도 그렇게 강추 안 해요 왜냐하면 원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번역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번역가님이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저도 번역본을 좀 원서를 좀 보다가 때려쳤거든요 고약가님은 많이 봤고 거기에 예를 들면은 번역이 제 기억에 잘못된 게 뭐냐면은 프레질 안티프레질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요 여기가 프레질이고 여기가 안티프레질이면은 이게 프레질에 더 가까운 건가? 안티프레질에 더 가까운 건가? 왜냐하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사고 하면은 사실 잘못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안티프레질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프레질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질에 반대되는 거는 충격에 강화되지 않아도 그냥 안티프레질 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안티프레질을 깨달으면은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프레질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프레질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안전벨트 매는 거 안전벨트 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안티프레질 한 거예요 근데 나심탈레브 책만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심탈레브가 이 개념을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 인생의 은인이지만 저는 나심탈레브 말에 100% 절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동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 사람 유튜브에 강연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어디 가서 톡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것도 봤는데 저는 이제 번역번은 다 읽었고 근데 아우 뭐 이 사람 헛소리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도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이걸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절대값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으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튕겨나가서 그냥 죽거든요 굉장히 크게 다치는데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은 진짜 거의 죽을 확률이 뭐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벌어지는 비극의 절대값을 충격에 강해지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신박사 팁이라서 이건 그냥 제가 찍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뭔지 모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쉬운 걸로 그러면 이제 프레질 안티프레질 엘리베이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보통 아파트에 가보면은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한 층에 있는 경우가 많죠 대다수일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게 101동이고 이게 뭐 102동이겠죠 그쵸? 아니면 뭐 201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집도 있어요 네 집이 같이 살아요 이게 합쳐진 거죠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엘리베이터가 한 건물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 같은데 이 건물이 붙어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한 건물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는 정말로 안티프레질 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덜 프레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외부 충격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3시간 동안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아 뭐 또 그러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오르고 내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아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취약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취약한데 여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관점에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누가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네 누가 이사를 하네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네 근데 내가 21층 사네 지금 깁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엄청 위기예요 사실요 그러면 당장 어딜 빨리 가야 돼요 와 이게 프레질 한 거예요 이게 블랙스완이 출연했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특히 노약자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면 어때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구조인데 아파트가 붙어있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점검이 들어갔네 그럼 하나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크라우드 뭐죠? 붐빌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내가 이걸 탈 수는 있죠 여전히 이걸 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택배기사님 입장에서도 18층까지 생수를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고장났네? 그럼 어떡해요? 택배기사님 입장에서 난감해서 1층에 두고 갈 수도 있어요 1층에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엘리베이터 솔직히 저는 엘리베이터 재개하면 그분이 갖고 가는 게 그냥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가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던 건 간에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택배기사님들은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오면 막 18, 18 하거든요 퀵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있으면 느릴지언정 결국엔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여도 이게 근데 제가 옛날에 클락슨이라는 대학교에서 컴퓨터 구조라는 시험을 봤는데 논리회로구 영역도 나오거든요 그게 1비트랑 2비트로 했을 때 안정성 차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시오 그게 이 엘리베이터 이야기였어요 1빛이랑 2빛으로 했을 때 살짝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는 딱 이야기 안 나는데 그래서 뭐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왕 그럴 일은 뭐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없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두 아파트가 너무 똑같아 두 아파트가 완벽히 똑같아 그래서 어느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집은 4명이서 같이 살고 이 집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그럼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을 때 그나마 이렇다 그럼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티프레즈란 결정이다 이게 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너무 뜬금풀 이걸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제가 횡설수설하고 이 미친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안티프레즈를 저는 책으로 보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뭐 너무 어렵고 너무 현학적이고 번역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안티프레즈리 뭔지 이렇게 일상생활 안티프레즈를 알려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신박사TV에서는 아무튼 국밥과 안티프레즐 뭐 이런 게 나오면 계속 안티프레즐 사례를 영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프레즐에서 벗어나고 안티프레즐 스펙트럼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 10시에 멘토링 프로젝트 5기가 발표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방금도 그거 읽다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28명 뽑을 건데 27명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뽑을 건데 몇 명 더 뽑을 건데 그렇게 해요 이번에 한 200 몇 명 지원하셨거든요 250명 지원했다고 하면 맨 처음에는 가볍게 반을 추립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 반을 추려요 반 못 추릴 때도 있고 60명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한 40명 30명 두고 이 40명 정도면 솔직히 다 뽑고 싶거든요 한 50명만 돼도 다 뽑고 싶어요 50명만 돼도 다 뽑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고 멘토링 프로젝트 하는 게 여러분들끼리 시너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너무 많으면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30 몇 명 했다가 별거 아닌데도 그 몇 명 많아졌다는 거에 무리라는 게 판단이 돼갖고 이번에 줄인 거예요 숫자를 숫자를 줄인 거고 그 다음에 8주에서 6주를 줄인 것도 8주를 꾸준히 나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아기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6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또 만나고 만나고 해서 이렇게 2년을 더 이어가고 6주를 인텐시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멘토링 프로젝트 1년에 3번 하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안티프레즈라는 결정이죠 그냥 그거를 줄인다고 해서 효과는 만약에 뭐 8주 할 게 100%였으면 90%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냉정하게 그게 이제 보험비용인 거예요 안티프레즈에서 중요한 건 보험비용을 얼마나 치르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8주였으면 저도 그게 굉장히 8주라는 시간이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그 8주 때문에 2번 열릴 게 1번만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번 열릴 게 0번 열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6주로 들어 들면은 3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0이 될 가능성은 확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안티프레즐 스펙트럼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8주를 하다가 안티프레즐하게 6주를 줄인 거예요 6주를 줄인 거고 또 만날 거예요 옛날이랑 다르게 끝났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4기부터는 이제 누적 시스템으로 누적 시스템으로 해서 5기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고 이제 그거를 묶어낸 1년짜리 1년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독서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다 같이 빡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주기적으로 만날 겁니다 주기적으로 만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멘토링 프로젝트 안 됐다고 내 인생 다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프레즐한 사고 방식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도전하면은 제가 볼 땐 언젠간 돼요 진짜로 제 생각에 이게 경쟁률이 보통 10대 1이 넘으니까 5년 도전 매번 하실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매번 5년 하실 생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0년 도전하실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즐한 사람을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안티 프레즐한데 더 안티 프레즐 스펙트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멘토링 프로젝트는 리더십을 알려주고 리더 육성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 됩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그거는 안 뽑아줘요 뽑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로는 해드릴지언정 그 다음에 뽑히려면 열심히 살은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인생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힘듭니다 이건 안 돼요 저는 이런 발전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잘 뽑혀요 그 다음에 이 25명의 상생 구조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 시너지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딴 일을 못해요 딴 일을 제가 사실 우당탕탕 영어교실 찍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찍고 있어요 내일은 너무 힘들어서 내일은 하루 쉬었다가 모레부터 제가 올릴 건데 진짜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이것만 계속 엑셀만 보고 있죠 진짜 진이 빠져요 진이 근데도 이 피처셀프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걸로 돈 버는 것도 없고 내 돈만 나가지만 내 시간만 나가지만 뭐다 실패인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피처셀프한테 오지게 투자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떨어졌다고 요번에 그 친구 뽑혀요 멘토링 프로젝트 한 진짜 다섯 번 다 지원한 아 한 네 번 지원한 친구 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어 이 친구는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어 그 친구와 저만의 사이 아는 비밀인데 뭐 비밀까지도 아니고 비밀 아니고 사실 그거예요 그 친구는 빅보카 스터디를 옛날에 할 때 자주 봤기 때문에 저랑 소통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굳이 너는 나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걸 또 그 다음에 잘 됐고 그분에는 또 괜찮은 멘토가 계세요 그분 주변에는 그래서 제가 안 뽑은 건데 와 진짜 이 친구가 이 악물고 열심히 지원해서 회사 내에서 전공도 바꿨어요 주종목도 아 얘는 진짜 내가 안 뽑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4번인가 3번만에 뽑힐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그 친구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지원했어요 그 친구는 결국에는 뽑히더라 그러면서 그 친구는 멘토링 프로젝트 안 들어왔지만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공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럼 안 뽑힐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기회를 써먹으셔야 된다 그게 안티프레질 한 거다 근데 내가 이거 써놓고 떨어졌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머리를 끌여잡고 나는 왜 안됐지 그러면은 그거는 안된다 그거는 프레질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신박사TV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기회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티프레질처럼 이거 진짜 이거 영어로도 이런 내용 없을 거거든요 이게 논리회로의 이게 한 부분이에요 사실요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부분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프레질 안티프레질 라는 말 안 쓰는 것 뿐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 정도는 진짜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나중에 모아서 책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 안티프레질이란 무엇인가 이거 한 제가 열심히 해갖고 유료 강연에서 저는 만약에 팔면 100만원에 팔 거예요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세계에도 안티프레질 실전 안티프레질 비즈니스 안티프레질 마케팅 해갖고 복잡게 이론도 좀 붙이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100만원 이하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만들죠 왜 그건 근시한적으로 나만 돈 버는 행동이니까 그렇죠 계속 생각나는 대로 무료로 계속 푸는 거죠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료여야 책임을 안 지죠 그렇죠 왜냐면 또 고객님들 그 고객님들을 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라면요 그렇죠 왜냐면 또 불만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환불해 드리겠죠 근데 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거니까 아무튼 그냥 윈윈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이런 거 생각나는 거는 신박사TV로 꾸준히 나중에 제가 하기 싫고 우리 에이스 편집자분께서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책으로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대성한 걸로 그렇죠 아무튼 아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시에 멘토링 프로젝트는 이메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누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스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메일에 여러분 그 어떤 이메일이 있는지는 안 알려드리고 그 이메일의 앞부분만 제가 쭈루루룩 그 다음에 그 한 개는 뺄게요 혹시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스펠링 하나만 빼갖고 이메일에 스펠링 하나만 빼서 뭐 숫자 하나만 빼서 맨 뒷 뒷 레터 하나만 빼갖고 제가 누가 뽑혔는지 혹시라도 뭐 놓칠 수 있는 거니까 중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멘토링 프로젝트 이제 이 선발이 끝나가요 아 이것만 하면은 여기에 그 뭐죠 하얀 거 나는 거 구내염도 생겼어요 너무 아파 지금 여기요 이거는 아 너무 이런 정신적 노가다가 없어 이걸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슬퍼 이분도 뽑아 드리고 싶어 저분도 뽑아 드리고 싶은데 매번 괴로워요 할 때마다 그거는 진짜 괴로워요 또 빨리 또 내년 초에 할 거니까 또 다 열심히 해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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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